철옥아 철옥아 아이 귀여워 못난이 못난이가 자고 있어요? 철옥아 철옥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우리 철옥이 이뻐요 엄마 보고 있어요? 철옥아 우리 철옥이 언제 이렇게 컸대 애기가 어? 철옥아 아이 좋아요 잠이 와요 철옥 철옥 철옥씨 쌍구 쌍구 누나 옆에 가서 누웠어? 아이 귀엽다 니도 왜 이리 귀엽냐 막따라 아이 귀엽다 철옥이 잔다 쌍구 쌍구 쌍구야 아이 귀여워 아우 귀엽다 야 철옥이 잔다 귀여워 왜 쌍구 귀엽네 왜 잔다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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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어 저거 한 장만 좀 떼주실래요? 대장님 어? 여기 있나요?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아 아 아 아 수루 맛을 본 애기들 다 오네 지연 내려봐라 다 다 내려봐라 아 또 좋았다 세상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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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냄새 안 나와 지압을 해 너에 내가 좀 놔줄래 찌었거든 이거 낮에 죽게 안뜨 내려갔어요 다 내려갔어요 낮에 죽게 안뜨 내려갔어요 낮에 죽게 낮에 죽게 낮에 죽게 콧대가 니는 좀 이따가 낫지않아 응 낫도야되네 야투도 왔다 와 안뜨 니는 너무 기족적으로 생겨가지고 너무 국을 비슷하게 하는거 아이가 지아도 잘한다 지아 이제 이틀 남았다 지아 용호야 이제 잘 안하제 저 먹였어요 경호는 먹였다 동시에 안하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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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놔가랑 완전 진짜 하얘에 나갔다 이빈아 한 번만 이빈아 한 번만 이빈아 한 번만 와 야는 뭐 아름이도 없다 주로 앞에서는 진짜 다 비껴라 나는 내 길을 갈련다 이제 마을이까지 온다 내려가라 이제 봤지요 내가 이렇게 인기는 아니라 하긴 시가가 달려왔다 또 아까만 잠깐만 아직 뭉투 안 였다 안 묶는다 응 아, 먹네 응 아, 너무 맛있다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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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안 돼 오, 쌀가리 끝! 잘했어요, 우리 켄다니 끝! 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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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수출하잖아 응 위로 탈탈 수고했어요, 뱅칼니 아, 여기 쌀가리 아유, 여기 쌀가리 어유, 期통 자아, 우리 쌀가리 꼬땡 오! 한 번만 좀 이야, 꼬땡, 호땡 꼬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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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땡 꼬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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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땡 마시마, 꼬땡 요리시רכ꼬네 잠시 제가 끝났다, 내가 주가가 다 짰나? 응? 다 짰나? 응 아니 이거 만족맞추고 하나로 애 좀 줄게요 탁구 먹으면 잘 먹어요 하나요 탁구 줄게요 아니 탁구 내놓고 그냥 거 있어라 네 왔다 아니 콧땡이 하고 야 너 좀 내려가면 안 되겠나? 와 너무 많다 이거 내 커버라 콧땡이가 이모가 땡겨 어머요 와 쟤 다 찍혔디 다 찍혔디 콧땡아 이제 마지막이다 나는 첫 달 동안 고생했다 진짜 왜 이렇게 콧땡이비 맞다 콧땡이가 제일 고생했다 콧땡이 있으시오 맞아 오~~ 오~~~ 속이 시원하다 콧땡 콧땡 아이고 이쁘니 이렇게 멈추했어요 되게 base 되게 고생하네 좋아요 되게 고생 vos 정말 아American contest 상고 많아 상고 많아냐 콧덩이 하나 사야지 면을 찌아놔는데 네 찌아놔 일주일 탁구야 탁구야 쭈구리 어디갔어? 쭈구리 여기 있네 쭈구리 여기 있네 이리와 쭈구리 콧덩이 쭈구리 쭈구리 우리 콧덩이 잘했어요 우리 콧덩이 수고했어요 우리 콧덩이 우리 콧덩이 수고했어요 끝났다 이제 아이 이뻐라 두 숭아만 잘하면 된다 우리 평화도 마을이 마을이도 야무지해 잠은다 수고 있어요 수고 있어요 수고 있어요 수고 있어요 수고 있어요 아리 아 아 춥다 추워서 안 뜨겠지 저쪽에 히터 틀었던데 아니다 이게 히터 틀었던데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맞다. 두 개 주면 내려야겠다. 두 개만. 두 개만. 아까 네 개 갖다 내놨. 아 네 개 갖다 놨거든요. 아 여섯 개 딱 맞다라. 그럼 저 두 개는. 일단 그건 다음날. 네. 아니 더 이상 내면 안 돼. 여섯 개까지만 내라.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행이네. 형 안 돼. 엄마 거. 나오라고. 본격으로. 엄마 봐라. 둘이 먼저 데리는 대신을. 오머. 어머오머. 아 zijn eres. entee. las tey. We Chest Emmeselie. we street earth jaenie. bijna.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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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님 나 찾아왔어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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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똘똘아 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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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추가enkul 후히 그만 좀 해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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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나는야 강아지 나는야 강아지 붙여놨네 아 귀여워라 옷도 이쁘고 입었네 너 사람을 좋아하는데 겁이 많아 아 그렇네요 아 귀엽다 몇 살이에요? 이제 8개월 됐어요 아 어리네? 네 냄새 나지? 응 개냄새 고양이냄새 다 날거잖아 여기에 더 왔어 간다 거기다 간다 간다 다 날개 다 날개 다 날개 다 날개 턱살 다 날개 다 날개 어이 홍철 반가워 홍철이 반가워요 응? 뭐? 어이 한나라 어 미야 미야 밖에도 나갔다 올라오네 엄마 좀 있을 거니까 응? 미야 이리와 미야 홍철이 안 돼 미야 가자 미야 산들이 찾아온나 미야 도망가 미야 산들이 찾아온나 좋아 죽겠나 아이고 좋아 죽겠어요 산들이 찾아온나 미야 좋아 가서 산들이 찾아온나 집에 가자 해라 승식씨 톱 양녓이 안해보 African 마요ALL 그러니깐 어이앙 암산들 체해 미야 reblu ца Jesse Spannman 예 안녕하세요 예 아는 척해요 에 이제 아는 시간에 야 생, 야 좀 그만해 이걸드만아 뭐가 담담한 일이 있나 우잔 일이 나한테 와서 시리 기다리고 앵 하네 여기로 올라가 잠시가 오랜만에 나왔거든 그래 그러는 것 같다 응 그런 것 같다 안다고 그 밑에는 어딨어요? 어 이제 하려고 어딨어요? 응 그리고 이제 다 옮겨야 되는데 응 어 사장님 가면 우리 심심한데 뭐네 맨날 나오지도 않는데 진짜 그래도 이거 있는가고 없는가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공사하고 그래야 가야되니까 한 11월 돼야지 그 거지 말을 했어요? 아니 아직 안했는데 아니 이건 또 그대로 하지 왜 아이고 이건 말라고 해 그쪽이 되게 넓은데 응 여기 왔다 갔다 하면 힘들어 아 그렇지 그치 딱 한 곳에서 딱 있구나 그 야들 때문에 또 여기 와야되고 너무 좁아가지고 맞다 너무 좁아 그럼 이런거는 이제 판매 이런거는 내나 인터넷으로 판매할 때 산만 없잖아 그쵸? 응 나오고 싶어가지고 이제 또 이제 이상하면 나오지도 못한다 그렇지 응 그래서 실컷 오늘 놀아라 라고 그래 지가 놀으라고 하던가 배? 네 놀으라고 난리네요 아 등가 앉아있다 멀리도 안 가고 뭐 공사합니까? 아니 배관 저거 나무가 응 응 이건 뭡니까? 짭짜드라 사는거 도마 도마 무슨 도마? 이거 캄포 도마라고 캄포 도마라고 이 나무가 있거든예 아 옷을 비싸거든 이번에 이거 이건 어디서 만난겁니까? 호주산 나무인데 캄포 도마라고 이게 막 옷으로 여자들 좋아하대 그래 누가 이거 만드는 사람이 있었거든 아 어디서야? 만드시는 분이 있어 그래 만들어가 도마 하나에 십만원씩 이런데 이거? 어 이거는 육만원 이렇게 아 흐흐흐흐 흐흐흐흐 그래가지고 이거 싸보낸다고 막 아 응 응응응 목살나네 흐흐흐흐흐 얼마나 많이 가 제주도 진짜 응 제주도 와 좋아하고 응 울스악 같이 하는 목소리 뭐 근데 하는게 뭔가 이런걸 쓸쓸스울해가지고 없겠지 쟤가 슬슬슬하는것도 아니에요 나도 힘들게 한다 아유 내가 보니 많은 일이거든요 맨날 그림 그려가 또 제작한다 애가 그래가 또 택배 보낼려면 또 힘들고 아아... 아... 아... 그래, 좁아가지고 미가 안된다. 그래, 맞다. 지금만 뭐하고 택배도 싸야 되는데 그래, 그건 말 맞다. 그래. 그래. 이게 젖어 때문에. 고얘 젖어 때문에. 올... 올 없을 때는 이게 딱 응. 좀 너르더만 이게 차차차차 밀려 나오니까 맞아. 그래 맞다. 그래 하겠다. 물건도 넣어 놔야 되는데 넣을 때도 없고 그래. 전부 일본 제품이지, 그치? 일본 거도 있고 응. 요새는 이제 일본 거 안 한다 아입니까? 아아... 일본에 가지도 못하고 흐흐흐흐 저는 새끼가 어디 또 왔나? 네. 하나 또 왔어. 응. 미야 이제 들어올 거야? 응? 네. 실컷 놔야 된다. 들어왔다, 나왔다. 응. 이거 이제 페퍼도 다 붙일 거네. 로켓 배송. 이거 이게 쏩니까? 아니에요. 저거 네모 시키면 이제 오는 거. 아... 응. 어머니, 바쁘면 안 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아쉬워. 하하하하. 왜 아쉬워. 하하하하. 내가 잘 나오지도 않는데 뭐. 아... 그래서 바쁘면 안 되는데. 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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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그래도 얘들. 이거 밥. 이거 때문에. 응. 이거 있잖아요. 여기 밥 먹은 애들이 있다, 애가. 그래야 이거를. 옆에 에어컨 사당긴 집에 앞에 또 놔 놓고. 내가 맨날 그래도 이거 밥주러 와야 돼, 또. 응. 아, 그래. 응. 아니면 저쪽 애들 놔 놓고. 내가 혼자 막 생각하고. 응. 우리나 저게는 물이 있어서 썩어본다. 응. 응. 어차피는 놔 놓고. 그냥 맨날 이제. 물을 매일 쓰니까. 맞아요. 맨날 밥주러 와야 되거든. 새우꾼다고. 맨날 밥주러 이제 나와야지. 응. 아우. 세상에. 못 받아도 씁니다. 하하하. 하하하. 저 또 저거 안 누웠다. 응.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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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에 쪼쪼기네 쪼쪼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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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발바닥에 대줄거야 응? 아기네 아기 쪼쪼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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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돌 우리 옥돌이봐 귀엽다 쪼쪼깨 옥분아 옥경이 옥경아 여기는 옥경이 자리야 옥미야 자리 탄다 옥미야 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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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남에 앉아있는거 봐라 사람 소파에 앉아있듯이 저랑 앉아있네 푸나 오픈 옥돌이는 안보이네 옥돌이 봤어요 옥돌이 좀 잘생긴거 같다 옥 옥아 구야한테 까붓디 저거 구야한테 까붓디 홍철이 구야 좀 좁해뿌라 못한다 구야 당한다 도로 구야 구야 허당이다 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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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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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붙다. 공 처리. 우야! 제대로 잡아라. 제대로. 응. 시계 잡아라. 응? 못 잡나? 네. 진암아. 뭐하는 거 어떻게 하지? 응? 옥경아. 엄마 간다. 옥경아. 옥경아. 너무 배고프다. 많이 나갔다 왔잖아. 응? 아직도 난리다. 야야. 엄마 간다. 엄마 간다. 구야가 잡았다. 도망도 안가고. 아. 참나. 앞다리 왜 그러는데? 사고 당했나? 응? 딱지? 저거 움직이도 안하고. 싸우다가 떨어지면서 접질렸나? 보자. 어떤지. 아니다. 아니다. 움직이기 못. 야. 사기다. 사기. 와. 저거 사기당했다. 저거한테.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서있어? 와. 아. 얘 너무 웃긴다. 와. 딱지. 와. 사기. 완전 사기 뿐이다. 자. 아니. 이렇게 시방구부터 일어났구만. 그러니까. 와. 아들 어디 갔노? 어. 그렇지. 차온다. 차온다. 아이고. 와. 사기당했다. 사기한테. 엄마 간다. 아. 오기 쳐다보는 거 봐라. 오기? 어. 저거 뭐 주나 싶밥 안가. 난 안주거든. 야. 도마 많이 샀지. 이거 3개 남았는데. 오늘. 오늘. 이 박스 보냈다. 내일부터 또. 안녕. 안녕. 복도리. 그래도 예전보다 좀 나아진 것 같다. 어. 아까 내 발 만져봤다. 손 딱 떼었다. 조금 조금씩 나아지는. 그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완전 사각질하고 도망가더라. 그러니까. 맨날. 어. 때리더만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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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Familien. 놀 수 있도록. 야자릿. 마다 저녁 하래. 밥 많이 먹었나? 응 밥 많이 먹었나? 오늘 많이 먹었네 응 아가야 물이 없다 물이 없다 버렸지요 배고프다 가서 밥을 하면서 궁궁을 먼저 좀 먹고 밥을 해서 먹어요 일자쯤을 그 다음 문이 안 receives 주문한 물이 차 빼달라고 해서 차 여기에 넣어놨으면 아니요, 이거 안줘도 되는데 이집 나왔잖아 안줘도 돼? 들어가게 응 얼마 안되지마 우리 차를 키우고 가야지 차를 키우고 가야해 작게 먹어야지 이것은 팔이 많이 찐 것 같다는 말이지 응? 이것은 팔이 많이 찐 것 같다고 응? 덕분에 적당히 익히고 우리는 야채를 넣을 겁니다 요리는 훌륭하니 요리하는 거 아닙니까? 요리가 어때? 탈령은 아닌데 그냥 하름나도 없어 흙물같이 그린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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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잘못 입고 왔나 옷을 잘못 입고 왔나 Before 그린 웃음이 그린 후 짠거 아니다. 이게 아까 소금도 많이 넣었어요. 많이 안쳤어요. 저 정도 고기 국기 그 정도면 덜치도 안 넣지.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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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꺼졌다. 안 꺼졌는데. 이 소스 부었잖아요. 소스. 소스 부으면 식잖아.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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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가 많네요. 야채 더 넣어야 되는데. 왜? 야채 많이 넣을게요. 적당한 것 같은데요. 다 익은 것 같아요.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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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누리네 가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당구 손님이에요. 마일리지도 좀 쌓아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네요. 야채 많이 드세요. 야채? 찹스테이크 많이 드세요. 진짜 손해. 다 먹을 수 있다. 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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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응 아, 이제 연습할 시간이 없다 어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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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한 3일만 빡치게 하면 되지 아이가 없네 아니 그걸 어떻게 3일만에 하니 아니 그거를 어떻게 3일 만에 하니 3일만 빡치게 내가 우리가 뭐 천재도 아이고 응, 정말 별 아니 저 가리도 줄까? 네 그냥 찢어라 아니 2개야 이거, 이거 네, 좀 여러 개다 여러 개 잡아보세요 안되는데 아 참 안되겠다 내가 찢어 아 많다 이것도 두 개네 가게 준다는 사람이 더 못 주면 어떡하지 좋아 난 이보다는 잘 출자심이 있다 설마 응? 이건 내가 모르네 1순위모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1순위모가 제일 잘 추던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낫고 나가 쌤 그 밖에 안돼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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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주 dangerous הוא 들 Scot 굿 엉뚱한지 할 시간 돋다 니가 생각하는 엉뚱한지니까 내가 생각하는 엉뚱한지 다르다 지금 엉뚱한지 엉뚱한지 하루종일 prow만 땅말씀 그럼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면 식사하시고 한번 보여주세요. 연습을 했었다면서요. 한번 봅시다. 야 내가 니한테 평가 받는 건 아니다. 아니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걸 보고 나도 이제 그걸 하는 거지. 저는 평가는 하지 않아. 일단 한번 봅시다. 밥 먹고. 요즘에 엉덩이 좀 그거도 있던데. 챌린지도 있던데. 요즘에 하고 있는 거. 응. 아니요. 여자용도. 남자도 하는 것도 있어. 응. 여자용도 먹고 아까도. 장롱이에. 앙스인데. 나 이아가 여기 왜 있지? 보니까 이아는 여기 있나? 이아는 이아 장롱에 못 올라간다. 아 그래요?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 저 장롱에 쿠션 있잖아요. 아 거기? 거기도 올라간다. 거기 이아가 나는 맨식 이아인 줄 알았거든. 이쪽 장롱 있잖아. 뛰어야 되잖아. 이쪽 장롱 못 올라간다. 이아는. 맨날 이렇게 막 베룩을 다 먹으려나. 겁쟁이네. 응 엉덩이 먹으려나. 이러면서 애들한테 야지기도 하고. 야채가 제일 맛있었네. 드세요 흔히 다는 편한데 우스 잘 찾는 것 같아요 머리 기댈 수 있는데 손 쪽 낀다 쥐야만 일요일날 하고 끝난다 야트 우리 야트 많이 못생겼네 우리 야트 너무 못생겼다 해봐라 여기 또 방코놨다 야트 이쁜 이쁜 야트 이쁜 탁구는 먹는 것도 짠하다. 근데 먹을때 아가애로 변하던데 얼굴이 너무 귀엽던데. 진짜 아가애로 변하더라고. 근데 막다리도 잘 먹던데. 그만주고 탁구주니까 탁구 옆에 와갖고 뺏어보려고 하던데. 모든 고객들이 다 만족했다. 추루 고객들이 모두 다 만족하고 다 떠났어. 야투도 얼마나 만족한 표정이야. 상구 굉장하네. 상구 진짜 잘 큰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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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정치 크다. 많이 컸다 그저. 너무 많이 컸다 그저. 진짜 쫓겨냈는데. 그만할 때 진짜 귀여워하니까. 마을이하고 초록이보다 너무 월등하게 크니까 작아. 근데 처음부터 컸어 얘가. 싼거가 되게 컸다. 야투루. 응. 야투루. 나 우리 상구 저희도 초록마을이 키우는 기억이 별로 없다. 뭐 막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이런 거 있잖아. 그때는 엄청 심하고 그랬던가 봐. 초록사양들 때문에. 그래? 응. 복막염도 겹치고 이러니까. 근데 나 암뜩 잡뜩 반뜩은. 정확하게 하나만 다 기억하거든. 응. 우유 먹는 건 행거 이런데. 그때는 괜찮았고. 지금 복막염도 여기까지 터져가지고. 나 저 우리 초록이 안 봐봐 봐. 왜 그렇죠. 초록이잖아. 지훈이를. 마을이가. 너무 귀엽다. 초록인 것 같은데. 지훈이를 지금. 아까부터 관찰하고 있다. 초록이 맞네. 응. 이러봐. 계속 관찰하더라. 이게 또 서울 갔다 왔구만. 이게 또 서울 갔다 왔구만. 아잉. 아잉. 이제 당분간 안 가요. 예. 우리 쿠션 안에 들어가서 놨고. 스스로 오신 것 같다. 아. 근데 우유 먹이고 이랬는데. 그게 어서 기억이 있으면 내가 안 난다. 응. 얘도 건방되고. 또 지랄 낫지 또. 진짜 별로 그지. 손이 안 갔다. 얌전히 지랄 안나. 야. 아. 진짜 더러워 죽겠다. 근데 안뜰다 또 반뜰는. 하나만 기억 다 나오거든. 했던 게. 근데 되게 여정이 길었던 것 같아. 걔들은 왠지 느낌이. 응. 신나다 신나다 완전히. 지금 추를 먹으면. 기분이 한껏 고조돼있다. 바로 춘이는 봐라. 만족스럽게 자잖아 이제. 먹은 거 다 먹었다고 이제. 아유 이제. 18일까지만. 고생하면 되네. 아유 그러게요. 진짜 하나 안고도 안 먹네. 그래. 물론 힘들겠지 근데. 아유. 집에서 한 마리 하면. 나 혼자도 잘 하겠다. 야. 이것도 있네. 그냥 알았어. 야. 야. 너무 Unterschied다. 자. 야 나비 이제 엄청. 엄청 좋아진 것 같다. 살도 좀 오른 것 같고. 호흡기 때문에 그랬어. 근데 살도 많이 어울러고. 진짜 좋아졌다. 털. ине. wings 아니 그러니까 털 상태도 아 Kunden이 좋아지고. 아니 굳어버라 나비야. 야투 쳐 pitched 한번 봐, 지훈아. 야투가. 저 새끼 저거 또 서울에서 오더만 또 술을 처먹네 이라고 안마 왜그러네 이럴 강남하라 오늘 사는 텐데 왔습니까? 알았다 가게만 왔어 잘 가시오 네 선생님 계세요 빨리 끝나자 우리 한마리니까 그래 너무 좋긴 하네 네 우리 의자도 우리 의자씨도 야단아 나오지마 저거 안 챙겨가요? 온거야 어 안 챙겨가는데 저거 뭐에요? 저거 여기 잡는거 아 저런것도 있어요? 근데 못 잡더라 전혀? 네 갑니다 네 조심해서 가세요 네 어디를 가야 돼요 그럼 네 나 네 네 네 네 네